안녕하세요. 현대인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이상훈입니다. 현대인들의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을 주체와 유화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들을 통해서 그려오고 있습니다. 조말론 런던, 특유의 네이처러라면서도 와일드한 휴양지에 바다, 그리고 파도, 바람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투톤의 바다색, 그리고 와일드한 파도의 느낌을 거칠고 두터운 물감의 두께를 이용한 파도 이미지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. 조말론 런던 와일드 스위밍 컬렉션 중에 아쿠아 레몬 코롱의 중성적이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러한 향이라는 감각을 다시 회화로 시각화시켜서 같이 한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